물감 한 번씩만 찍어서 색깔 맞추기! 오늘 맞춰볼 그림 베얼 그리곰이 그린 휠리 요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두 번 요즘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자신감이 하락했는데요 되게 딸기우유 색깔이다 1트 멸망 성남자트 두 번째부터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아 살짝 밝다 2트도 실패 그럼 한 번 이제 똑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비슷하지 않나요? 다음 내가 그린 그림도 색깔을 똑같이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징징이의 얼굴 색을 해보겠습니다 채도가 왜 이렇게 회색이 나오지? 다시 2트 도전 살짝만 찍어주자 예의성 옐로 많이 블루 이 정도 화이트 조금 더 섞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? 실패 결론 초록색이 없으면 힘들다 그리다 하하 철